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굴까요 FBI 요원일까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경찰관경찰관하네 IPC입니다 자 이번 비디오는 제가 그 GTA4 또는 E Episode from Liberty City EFLC 그 게임들을 그 게임에 있는 자동차 및 경적소리를 어떻게 패치하고 어떻게 편집하는지 경적소리만 제가 가르쳐 드릴거구요 스킨 편집하는 것은 제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했던 스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두개에요 하나는 스파크 IV 또는 스파크 IV 또는 SPARK IV 0.7.0 베타 1 물론 제가 다운받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A IV AUD 1.1.6 버전을 필요합니다 자 당연히 인터넷 웹브라우저 필요하겠죠 뭐 인터넷 익스플로든 구글 크롬이든 파이어폭스든 뭐 사파리든 또는 뭐 하나 있었는데 아 오페라든 상관없습니다 어라 이게 왜 약으로 바뀌었지 아 누워서 자꾸 바꿔 계속 아 기부오프라우저 좀 더 하자 별로 죽는게 아니니까 자 갑시다 자 구글 구글 구글로 가서 스파크 아이고 스파크 IV 0.7.0 베타 1 를 검색하신 뒤에 제일 첫번째 나오죠 예 소스는 HTTPS 그 다음에 구글 크롬 아 구글 크롬이네 구글 닷컴 여기들 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버튼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용량도 작고 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한 1초만에 0.5초만에 다운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TA IV AUD 어 1.1.6 예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아 1.6 아닌가 맞죠 예 안 근데 왜 잘 안뜨지 어라 아 잘못했나요 1.5인가 예 어떤 거를 다운받든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 예 이 사이트가 유명하거든요 그 GTA 그 뭐냐 GTA 모드나 스크립트나 텍스처나 무기 아 예 무기나 또는 플레이어 하여튼 뭐 맵도 있습니다 예 맵은 쓰읍 별로 권장하네요 이게 잘 튕기거든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잘 안 튕기는지 예 이거를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 바로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금방 다운받습니다 예 자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자 여기 가운데가 있죠 아 가운데 난다 예 여기 있죠 두개 자 우선 자동차를 어떻게 패치하는지 아 아 자동차 패치하기 전에 일단 경적소리부터 펜집 어떻게 펜집하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 어수한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시해 주시구요 이거 원래 없습니다 자 앞쪽 푸시면은 GTA IV AUD 1.1.6 버전의 아 뭐 여러분들 1.1.5 상관없습니다 작동이 되게 많으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안에 빌드라는 폴드가 있습니다 빌드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랭귀지 뭐 I R R K L A N G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뭔지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GTA IV AUD.exe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뜨거든요 네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고요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미 작업한게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작업을 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끝에가 확장명이 IV AUD인 파일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자 경찰 모드 아 경찰 모드래요 경찰 사이렌을 좀 편집한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뭔지 아시겠죠 삐삐 예 모든 경적소에 가 다 들어있습니다 경찰 사이렌도 마찬가지에요 오야 경찰 어 자 이런것들 제가 앰뷸런스 워링을 바꿨어요 이게 네번째 사이렌이거든요 그니까 럼블러 그니까 이 사이렌이 있는데 원래는 이건데 그 럼블러를 추가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자면은 여기 밖에 사이렌이 있어요 그 앰뷸런스 이거 예 이거거든요 아 원래 이거는 럼블러가 없는건데 예 예를 들면 그런거에요 그니까 어떻게 편집하냐면요 자 예를해서 제가 사이렌 1번을 바꾸고 싶다 예 이걸 바꾸고 싶으면요 마우스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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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마우스로 갖다대고 그 다음에 임포트 오디오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기 어디지 여기 들어가셔서 뭐 사이렌 1번을 하고싶으면 아 그 소리면은 이걸 더블클릭하시면은 제가 선택한 곳에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이고 깜짝아 이게 파란색 글씨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변경한거는 이게 파란색 글씨로 바뀔겁니다 예 그러면은 변경이 된거구요 뭐 여러개 할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일단 이미 다 편집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안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파란색 글씨를 뜨고 다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저장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세이브가 바로 되구요 그러면은 아이콘이 바뀝니다 아 바뀌는게 아니고 약간 좀 깜빡거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집은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되셨으면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왔냐 또 아 여기다 그러면 이제 스파크 IV 또는 스파크 IV 0.7.0 베타 1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거는 열때 관리자 권한을 물어보거든요 예 반드시 예를 눌러주 예라고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GTA4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FLC 에피소드 프롬 리버리시디 자 어 예 어 미안해요 자 만약에 GTA4를 눌렀는데 저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뜨면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GTA4를 눌렀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뜨면은 직접 차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컴퓨터 그러니까 내 컴퓨터 그 다음에 로컬 드라이버 C 아 로컬 디스크 C 그 다음에 스팀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64비트이신 분들은 아마 두개일거에요 하나는 86 하나는 그냥 없고요 이거는 64비트 전용 프로그래머들이란 거구요 그러면 아 저기 36이대 86비트는 당연히 32비트 전용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64비트까지 호환이 다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 스팀이 어딨냐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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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스팀 폴드에 들어가시면은 또 많습니다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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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폴드에 들어가시면은 gta4가 있습니다. 어...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full name이고 이거는 줄임말이죠. gta4 폴드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딱 되거든요. 만약에 에피소드 포럼 에피소드 포럼 리버리시티 를 하시는 분들은 요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eflc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죠. 자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다잔 자 됐습니다. 자 아마 아 하는 방법은 아 저기 하는 방법은 아 좀 틀리구나 예 아 비슷할거에요. 예 예 비슷하네요. 자 저는 gta4로 넘어갈게요. 자 경적 자 우선 경적 처리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어 여기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여기 오디오라는게 있습니다. 자 오디오를 보시면은 컨피그하고 sfx가 있습니다. 자 sfx에 가시면은 뭐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r-e-s-i-d-n-d-e-n-t 점 r-p-f 이 파일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새로운 창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뜨지만 여기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또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 이름하고 똑같죠. horns.ivaud horns.ivaud 자 이게 어디있지? 있을건데 아 여기있다. horns. 아 여기서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안 눌러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import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어딨냐. 여기있다. horns 이쪽에. horn. 자 이렇게 딱 아까처럼 그 그 뭐냐. 그 경적 패치하는 아 저기 경적을 편집하는 곳에 들어고요. 아 거기서도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끄시고 그 다음에 또 세이브를 여기니까 첫번째 창에서 또 세이브를 눌러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저장이 안됩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떻게 편집시키냐면요. 아 편집 아니고 패치시키냐면요. 자 우선 어 파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뭐 그런 파일들을 찾으셔서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폴리스 WT 아 폴리스 점 WT 아 자꾸 T래. WTD 또는 WT 아 미치겠네. WTD 또는 WFT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 두개가 필요하구요. 그니까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끝에 확장명인 WFT하고 그 다음에 WTD 요거 두개만 있으면은 됩니다. 예 이거는 다른 버전이죠. 자 요거를 푸시고 그러니까 바텀 화면에 간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모델 CD 이미지 가면은 여기 어 vehicle이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데몬 툴로 열쉬면 안됩니다. 절대 안열리고요. 에러납니다. 단 반드시 이 프로그램은 아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이제 열립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모든 차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모든 차가 있거든요. 어 헬기도 있을거에요. 예 있을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폴리스가 어딨지? 폴리스 경찰차 여기있다. 경찰차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거 있죠. 예 그거를 두개를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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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드랍 하면 안되거든요. 반드시 뭐 선택 클릭할 필요 없고요. 그냥 import 누르셔서 아까 그 경찰 파일 두개 있잖아요. WT 아 WTD하고 WFT 그 파일 두개를 선택 두개를 한꺼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또 파란색 글씨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rebuild라는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거를 한 두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다랬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뜬 창은 끄시고요. 이제 첫번째 창에서 이제 또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이브 되거든요. 네 세이브 하셨으면은 이제 끄시고 이제 GTA4를 여셔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보시고 스킨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은 어 또 다른 스킨을 구하거나 또는 그 그니까 이 작업하기 전에 미리 백업을 해놓으셨다가 하셔도 되고요. 그니까 그 비히클 이미지 그 자체를 백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하나하나 빼면은 예 조금 불안정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 비히클 이미지를 백업하기 아 백업해야 된대요. 아 이걸 첫번째를 말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항상 마지막에 말하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스팀 폴로 들어갑니다. 경로는 똑같아요. 어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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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스팀 앱스 이제 커먼 이제 어 GTA4 아 그랜태모더4 GTA4 그 다음에 PC 어 모델스 가면은 CD 이미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비히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백업해두세요. 그니까 어떤 파일을 변경하시려면은 항상 그 파일을 그니까 오리지널 파일을 다른데로 백업해두세요. 아니면 아 어떻게 되지 예 다른데로 백업해두세요. 그게 제일 백업해두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죠? 예 제가 말을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말을 좀 빨리하는 편이어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